한국국토정보공사 3주차인 지금 긍정평가가 32%에 머물고 있고 부정평가가 60%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미디어토마토가 조사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 설문조사입니다. 이 역시도 부정평가가 67.2%로 추세를 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긍정평가는 점점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30.4%까지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먼저 앞서 살펴봤던 한국갤럽조사 내용을 보면 긍정률이 32%로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만 주목해야 될 점은 부정평가율이 7%포인트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금 6월 어느 정도 지나서부터 데드크로스가 일어나서 일단은 긍정평가는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고 추세상 부정평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기존 정치인이 아니고 특정하게 세력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 입장에선 이 사람이라면 공정하겠구나라는 게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지인, 친인척 채용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마음을 돌리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건 여당 내의 상황도 지금 어찌 보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부채질한 측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나 그 이후에 당 수속 과정들을 보면 과연 지금 집권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지금 뭔가 터닝포인트가 있지 않은 이상 긍정 비율이 확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당분간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건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이 항목이 있어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여론조사인데요. 이 지역에서도 긍정과 부정률이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부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연령과 관련된 평가인데요. 연령병조사에서도 20대부터 50대까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적극적인 지지층인 60대에서 70대 이상까지만 긍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60대에서 70대 이상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60대에는 오차범위 내에 결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지율을 마지노선 30%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글쎄요. 30% 마지노선에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절박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 또 대통령실에서는 일단은 저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걸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지층에서 이탈을 했다가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되네 해서 일단은 지지를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쪽이 붙으면 30%에서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또 각오를 하거나 그런 것도 내다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국면이랑 비슷한 것이 박근혜 정부 중반기에 2014년에서 2015년 넘어갈 때에 당시 정윤혜 씨 관련 문건 파동이라든지 비선 의혹 논란 있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밑돌았거든요. 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콘크리트 지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당시에 정평이 나 있었었는데도 30%가 무너진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각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설령 지지율이 저점을 찍고 오른다고 해서 바로 좋아할 일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뭘 특별히 잘해가지고 반전시켜준 것이 아니라 너무 떨어지면 더 잘못할까 봐 그것이 그것이 우려돼서 전통지지층 이탈이 다시 돌아온 거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지지율을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목표를 40% 정도로 잡으면 되게 위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40% 45% 이게 문재인 정부 수준이잖아요. 문재인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거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지지층만 결집하는 정치가 될 공사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목표치를 굳이 잡는 다음에 50% 이상으로 잡고 그리고 중도층이나 진보층에도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조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당황하지 않고 넓게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지율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소 야대 구조 잔습니까? 그래서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소 야대 이 상황에서 국회에서야 조금 밀리더라도 국민적인 지지와 여론을 업고 있다면 뭔가 국정수행을 할기에 수월해질 수 있을 텐데 여론 마저도 지지율 마저도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는 국정수행 자체가 가능하겠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바로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포인트인데요. 지금 현재 여소 야대 상황에서 사실 지금 현재 야당의 도움을 쉽게 얻기 어렵습니다. 지금 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카드는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대통령의 정책이라는 것들을 지지해주는 모양새를 보여주면 야당도 무탉두고 반대를 못해요. 그럼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 30% 초반까지 떨어졌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계속 반대할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당초 내걸었던 가치나 정치 관련 정책 관련 동력을 초반부터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뭔가 확실한 변화 모멘텀을 주지 않는 이상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초반부터 일을 제대로 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에 내몰렸다. 이런 게 이제 생각됩니다. 지금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고 까지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땅한 카드가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인적 쇄신.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물갈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그런데 인적 물갈이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과거에 노태우 정부의 경우는 탈냉전을 했고요. 김영삼 정부는 사정정국을 했는데 야당에 대한 사정정국이 아니라 여당의 구주류 구정권 세력에 대한 사정을 해서 인기를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중도 실용을 내걸었었던 논석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농성에 대해서 엄단의 의지를 나타냈는데 한편에서 생각해보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재벌총수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사면복권을 얘기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법질서와 노동 이걸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면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근절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한 법질서도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런 인식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원청의 하청 후려치기에 대해서 방안을 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공감을 받는 이런 정책적 접근이 인적 쇄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탄핵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은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정운영과 우리당에 대한 지지율 추세를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에 이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회취를 든 이유는 더 제대로 민생을 챙기고 민생을 두려워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보답한다면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독솔과 탄핵 협박으로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처럼 어떤 팬덤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마땅한 해결 카드가 떠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지민 대통령은 싱싱을